나만의 복원 솔루션 만들기 파티션 세이빙을 이용해서 나만의 복원 솔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스크 관리 도구와 복원 이미지를 다운받습니다. 다운 링크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이제 복원 파티션을 구성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우클릭하고 디스크 관리로 들어갑니다. 먼저 복원 솔루션 파티션을 구성하겠습니다. 윈도우 파티션에서 우클릭하고 볼륨 축소를 선택합니다. 용량은 1024로 설정하고 축소를 누릅니다. 새 파티션에서 우클릭하고 새 단순 볼륨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파일 시스템은 FAT32를 선택합니다. 볼륨 레이블은 임의로 설정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을 누릅니다. 이제 복원 이미지 파티션을 구성하겠습니다. 윈도우 파티션에서 우클릭하고 볼륨 축소를 선택합니다. 용량은 복원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게 설정합니다. 축소를 누릅니다. 새 파티션에서 우클릭하고 새 단순 볼륨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파일 시스템은 NTFS를 선택합니다. 볼륨 레이블은 임의로 설정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을 누릅니다. 최종 파티션 상태입니다. ESP, 윈도우, 복원 이미지, 복원 솔루션 파티션입니다. 이제 다운받은 복원 이미지 파일을 우클릭해서 탑재합니다. 전체 파일을 복사해서 복원 솔루션 파티션에 붙여넣습니다. 탑재했던 복원 이미지를 꺼냅니다. 디스크 관리 도구를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이 열리면 UEFI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팅 항목 편집을 누릅니다. 추가를 누릅니다. 복원 솔루션 파티션의 화면에 보이는 경로의 파일을 엽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부팅 디스크는 복원 솔루션 파티션이 포함된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부팅 파트는 복원 솔루션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메뉴명을 설정합니다. 설정한 메뉴명은 부트 메뉴에서 보입니다. 현재 부팅 항목을 저장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디스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상 디스크는 앞에서 분할 작업한 파티션이 있는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파티션 관리를 선택합니다. 복원 솔루션 복원 이미지 파티션 드라이브의 문자를 제거합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제 복원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복원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합니다. 다 정리했으면 다시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켜질 때 단축키를 눌러서 부트 메뉴로 진입합니다. 부트 메뉴 단축키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복원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부팅이 되고 복원 이미지를 만들려면 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 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입력할 드라이브가 C라면 엔터만 누르면 됩니다. 복원 이미지를 저장할 드라이브 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블 이름 또는 용량으로 찾으면 됩니다. 압축 레벨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압축률은 낮고 복원 이미지의 용량이 커지지만 작업 속도는 빨라집니다. 반면 숫자가 클수록 압축률이 높아져 복원 이미지의 용량은 작아지나 작업 속도는 느려집니다. 복원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복원 이미지는 ESP 영역과 윈도우 파티션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전체 작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백업 마지막 단계입니다. 백업이 끝나면 자동 부팅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원 솔루션이 구성됐습니다. 이제 시스템 복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복원하려면 다시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켜질 때 단축키를 눌러서 부트 메뉴로 진입합니다. 복원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부팅이 되고 복원하려면 2번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윈도우가 설치되는 드라이브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입력할 드라이브가 C라면 엔터만 누르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복원이 시작됩니다. ESP 영역과 윈도우 파티션이 복원됩니다. 전체 작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복원 마지막 단계입니다. 복원이 끝나면 자동으로 부팅됩니다. 시스템 복원이 잘 됐습니다. 여기까지 파티션 세이빙을 이용해서 나만의 시스템 복원 솔루션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